머리가 되살아나다. EM 미생물 발효 샴푸 미생모. 두피 정상화, 모발 굵기 증가, 탈모 방지. EM 발효 기술로 추출한 허브와 상황버섯 성분이 손상된 두피를 회복시켜 탈모의 원인을 잡고 코코넛 추출 성분으로 두피를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인증. 천연물질과 유기농 허브로 만든 EM 미생물 발효 샴푸 미생모. 이제 탈모도 미생물로 잡으세요. 714-795-1005, 714-795-1005번.